중립볼게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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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예 선생님 하하하핳 안녕하세요 아하하하 예 어제 잠이 들어갖고 그냥 네네네 아아아아 아니 그 뭐 가능한데 주말에 시간 되시는데 아 그 그 제가 거기니까요 예예 주말에는 서울에 있어요 그러면 저도 이제 그 거래처들 왔다갔다 해서 전화 주시면 제가 그 시간대 맞춰서 갈게요 아 예 예 예 예 예 그래요 그럼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 우리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약 1km 통탄 부퀴증에서 대전 반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대전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. 경유지를 포함하여 안동을 시작합니다. 큰길 우선 경로로 안내합니다. 공판이 오겠죠?